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좋은 점을 보려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60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라. 72년생, 이성을 동반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 84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니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라. 61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라. 73년생, 허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으리라. 85년생, 주위에서 시끄러운 말 등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게 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진다. 62년생, 재난과 순환을 겪게 되니 수십만 가득하다 하겠다. 74년생, 항상 생활에 안정치 못하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하다. 86년생,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때때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라. 63년생, 동쪽에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75년생, 하는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다. 87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곧 좋은 소식이 오게 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소송은 불길하니 타협하라. 64년생,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자. 76년생, 파트너와 불어있겠으니 신중히 결정하라. 88년생, 서쪽이 길한 방향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산야의 봄이 돌아오니 그 빛이 새롭다. 65년생, 바른 자세로 일을 꾀하면 집안에 재물이 쌓일 것이다. 77년생,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성공한다. 89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력을 찾게 된다. 66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라. 78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인다. 90년생, 비뇨기 개통의 질병에 유의하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상대의 변덕이 심해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구나. 67년생, 흑백을 가리기는 힘드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 79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라. 91년생, 사랑하는 이가 있으나 부모들이 반대하는구나.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이 성사된다. 68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빈곤하구나. 80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다. 92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되리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운대가 좋지 못하구나. 69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어라. 81년생, 시험에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르다. 93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으니 건강을 다스릴 때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지금의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말라. 70년생, 현재의 버려놓은 사업을 유지하며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말라. 82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94년생, 한 가지 병이 확산되어 또 다른 병을 유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소망이 남달리 큰 탓이라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다. 71년생,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나 결실은 만족하지 못한다. 83년생, 오래전 당한 사고에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다. 95년생,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